남들하고 다르다는 거 참 힘들어 그치? 내 눈앞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기억이 없어 뭔가 분명히 다녀갔어 누구야? 뭐야 너? 니가 뭔데 사람들을 주둔해? 니가 뭔데 다 니 맘대로야!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그만해! 누가 이길까? 수많은 나와 싸우는 뭘까? 널 하나와 싸운 수많은 나일까? 넌 나를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넌 나를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누구야? 어쩔 수 없는지 알았지